이번 시간에는 연산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산자는 것은 연산에 사용되는 여러가지 기호들을 연산자라고 하는데요. 여기 제가 예제를 준비했습니다. y라고 하는 변수의 값이 5가 들어가 있을 때 어떻게 연산자를 사용하면 어떤 결과가 나온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y라고 하는 값에 지금 5가 들어있죠. 더하기 2를 하면 x는 7이 돼서 결과는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빼기 아시겠고요. 곱하기는 프로그래밍에서 곱하기는 x 표시가 아니라 이렇게 별표를 씁니다. ampersand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y가 5일 때 5 곱하기 2를 하면 10이 되기 때문에 x는 10의 값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에서 나누기는 이렇게 슬래시를 사용을 하는데요. y 슬래시 2를 하게 되면 5 나누기 2가 되기 때문에 x의 값은 2.5가 되는 겁니다. 자, 나머지가 나오는데요. 나머지라는 것은 어떤 값을 나눈 다음에 남은 값이 나머지죠. 그때 사용하는 것은 이 퍼센트인데요. 자, y가 5일 때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1이 남죠. 나머지가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x의 값이 1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더하기가 두 개가 있으면 증가인데요. 자, y 더하기 더하기라고 되어 있으면 이 x의 값은 y가 5일 때 6이 돼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감소인데 y 앞에 마이너스가 두 개 붙어 있으면 자, 보시는 것처럼 y가 5였기 때문에 4가 돼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프로그래밍에서 사용하는 주된 연산자들이에요. 자, 여기는 예제가 있는데요. 연산자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것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예제를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여기 예제는 어떻게 생겼냐면 자, 처음에 x가 10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쵸? 그 상태에서 alert, 경고창을 띄워주는 거죠. x는 현재 10이니까 10 더하기 1을 했을 때 이 경고창이 어떤 값을 출력하는지를 한번 보시죠. 자, 11을 출력했죠. 자, 그 다음에 y는 20이 됐고요. 이 alert 앞에 플러스 플러스를 붙였죠. 그러면 y에 1이 더해지면서 21을 출력할 겁니다. 제가 확인을 누르면 예, 방금 이 부분이 실행이 되고 있었는데 지금 멈춰있는 상태예요. 확인을 누르면 y는 20이라는 값이 대입이 되고 그리고 alert 플러스 플러스 y라고 하는 이 구문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21이 출력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y가 다시 y의 값을 제가 20으로 세팅을 한 다음에 다시 alert을 하는데 아까의 플러스 플러스는 y 앞에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y 뒤에 플러스 플러스가 붙습니다. 이 프로그래밍에서 어떤 기호의 형태나 또 기호의 위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자, 여기는 이 값을 제가 확인을 하면 현재 y가 20이고 y 플러스 플러스를 했을 때 그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시죠. 20이 됐죠? 뭐가 다른가요? 앞에 있었던 y 앞에 플러스 플러스가 있을 때는 결과값이 21이 됐는데 y 뒤에 플러스 플러스가 있으니까 결과값이 그냥 20이 됐습니다. 자, 그럼 현재 y의 값이 이 부분이 지금 실행된 상태고요. 제가 다시 확인을 누르면 이 제 뒤에 있는 alert y가 실행이 될 건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자, 21이 되죠? 자, y 뒤에 플러스 플러스가 오게 되면 그것을 실행하면 여기 있는 이 컨텍스트에서는 이 y가, 이 맥락에서는 이 y가 원래 값을 출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연산이 끝난 다음에 y에 더하기 1이 돼서 여기 있는 이 y라고 하는 값이 21이라고 하는 숫자를 갖게 되는 거죠. 이 플러스 플러스가 앞에 붙느냐 뒤에 붙느냐에 따라서 미묘한 차이가 있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언급을 한 거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프로그래밍에서 어떤 기호의 용법이라는 것은 약간의 차이만으로도 굉장히 큰 차이를 갖게 된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런 예제를 사용했습니다.